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폭우로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침수 피해는 기록적 강우로 인한 천재이기도 하지만 홍수 피해 예방 실패로 인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수해방지 3법을 개정추진을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 환경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번 홍수 피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폭우 시 댐의 급격한 대규모 방류는 장마기를 대비한 사전 방류 미흡으로 인해 홍수 조절 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1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댐 운영 원칙상 장마기 직전에는 장마를 대비한 댐 수위의 상한선인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류 직전 실제 홍수기 제한 수위와 실제 수위의 차이는 용담댐 13cm, 합천댐 80cm, 섬진강댐 3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댐들이 홍수 조절 용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섬진강댐의 경우에는 1965년 건설 이후 현재까지 홍수 조절 구간인 계획 홍수위와 홍수기 제한 수위의 차이가 1.2m 수준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댐들이 변화된 기후 조건에 대응하기에 매우 부족한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침수 피해는 부실한 하천 재방관리로 인한 문제가 더욱 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댐 하류에서 침수가 일어난 9개 지역에서 강본류의 재방 자체가 없어서 침수된 곳이 3곳, 재방의 높이가 방수 시 최고 높이 제한 수위인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서 범람했거나 재방 파손으로 침수가 일어난 곳이 2곳이었습니다. 나머지 4곳도 재방 높이가 계획 홍수위보다 1m 정도만 높아서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하천 재방 정비 사업 완료율은 국가하천이 79.6%, 지방하천이 47.7%에 불과합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었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에서 대매방류를 승인할 때의 시나리오는 국토부의 하천 재방 정보를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재방 붕괴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침수 피해는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이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완전한 물관리를 통한 홍수방지 3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소직법과 하천법 등을 개정해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통합할 것입니다. 또 하천법을 개정하여 홍수관리수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노력과 하천정비보강의무를 강화할 것입니다. 댐건설법을 개정하여 댐운영원칙에 홍수예방원칙을 분명히 하여 하위 대문영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촉구합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장마를 일컬어 폭우라는 이름의 기후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 구체적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댐의 홍수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댐 안정성 강화와 사전방류 기준 마련, 하천재방정비 조속추진, 하천재방관련 정보공유로 댐 방류로 인한 침수예상 시나리오 정확성 재고, 4대강 보호의 조속한 개방으로 4대강 재자연화와 물흐름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조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홍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국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 질의는 바깥에서 따르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